안녕하세요. NCJ 에디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저희 NCJ 미사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 살짝 멈춰서 새로운 준비를 했었어요. 사전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 현장에 준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공개를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존보다 더 다양한 영상들도 많이 준비하고 싶고 또 이제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더 좋은 내일 작품 작업이라든가 또 더 작업하기 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내일 작업에도 용이하고 또는 촬영 스튜디오에도 용이한 그런 공간을 준비해서 새로 짓느냐고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처음이니까 각 공간을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일 시술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네일샵에서는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하는 네일 시술 테이블 근데 또 저희 NCJ 특징 같게 여기서 아트 작업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제품 테스트도 하고 또 저희 NCJ 매장에 직접 오시면 이 자리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거나 네일 시술하시거나 또는 제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올라가시면 저희 2층에 또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론 수업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미팅 룸이 또 위에 예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는 이 공간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윗공간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 라이브 뭐 아프리카 라이브라든가 뭐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같이 라이브를 할 수 있게도 장비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동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생방송용 이제 저희 촬영 현장 준비와 함께 미팅 룸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안쪽에는 저희가 또 개인 촬영 룸이 구비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에 만약에 다양한 고객분들이 제품 테스트하거나 이동을 해도 저희가 구애받지 않고 항상 언제든 촬영할 수 있게 뭐 소음 같은 걸 차단하기 위해 가장 안쪽으로 넣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스피드 네일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빠른 네일 소리 없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저희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간단한 촬영 인물 없이 디자인만 좀 집중적으로 찍을 수 있는 개인 룸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룸이 또 있어요. 이 바로 1층 옆에 룸에는 제품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저희 NCJ 제품 전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돼서 뭐 젤이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라든가 이런 다양한 저희 브러쉬 제품분들이 모두 전시돼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저희가 테스트용이 다 준비가 각각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직접 써보실 수 있게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이랑 램프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이 이제 3개의 룸으로 구비되었거든요. 1층은 또 하나의 그 옆에 룸은 저희 부자 재료 저희 뭐 파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NCJ 제품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파츠라든가 스터드라든가 스톤이라든가 수화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저희가 거의 지금 한 천종 가까이 한 800여종 이상이 좀 넘어가서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 제품들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룸이 따로 하나가 또 준비돼서 여기 시술룸, 그리고 저희 제품 전시룸, 그리고 부자재와 디자인하는 파츠라든가 이런 부자재룸이 하나 준비가 되었고요. 사실 또 숨은 공간이 또 있어요. 그 부자재룸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장 안쪽에 또 저희가 개인 촬영룸이 있거든요. 저희 NCJ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약간 여기는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스튜디오존같이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개인 촬영룸을 하나 더 구비해서 거기는 또 이렇게 지금같이 사실 얼굴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센터존이 아니고 좀 밝게 촬영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전체 디자인 작업만이 아니고 나와야 하는 공간을 위해서 또 다른 개인 룸을 만들어서 촬영룸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잘 구성을 했고요. 사실 옆에 연동되어 있는 또 저희 NCJ 유튜브 카페가 있어요. 얘네들을 각각으로 보셔도 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NCJ 유튜브 카페와 네일클럽제이, 네일전문 저희 NCJ 매장 두 개가 연결되어서 통로를 이동할 수가 있답니다. 그쪽에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놀러오시는 고객분들은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그냥 커피숍같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제 이색적인 거는 저희 네일과 함께해요. 그래서 저희 NCJ 유튜브 카페 안에는 전체가 네일 디자인들이 이제 한 천여종 정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네일 디자인도 감상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냥 일반 카페같이 커피만 마실 수도 있지만 저희 특징사에서 다양하게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악기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의상들과 저희 특수분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 NCJ 특징은 영상이거든요. 촬영이랑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이 저희 NCJ 특징이잖아요. 물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네일이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일은 한 공간이 통으로 만들어서 연결이 되었고요. 저쪽에는 스튜디오 전용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신 촬영, 상반신 촬영, 그리고 네일 포토존, 유튜브 존 이렇게 각각 공간이 구비되어서 저희가 촬영할 때는 이제 고객이 없는 시간이나 저희 촬영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유튜버들을 위해서 거기서 같이 촬영을 한다든가 합동작업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되지만 일반 분들은 요즘에 SNS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 상반신 셀카도 찍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전신, 내가 스튜디오 촬영,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찍을 수 있는 건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저희 와서 제품 테스트를 해보신다거나 셀프네일 또는 여기서 시술을 받으신다거나 아트교육 직접 이제 데모하시러 저희 작업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완성된 네일들을 예쁘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고 내 SNS에 띄울 수 있게 네일 포토존에도 배경이 저희가 여러 가지 타일 뭐 천연 나뭇잎 또는 목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도 한 100가지 정도의 배경 구성을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앞으로 쓸 것 같아요. 물론 네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사점을 꼭 한번 와봐야 돼요. 저희가 장비를 이용하시거나 조명이라든가 촬영 장비라든가 스튜디오 공간 이용하시는데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NCJ 유튜브 카페는 정말 커피 가격만 내시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고 함께 대신 정보 교류라든가 또 서로 소통한다든가 이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저희가 아메리카노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제가 커피는 따로 마시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무상으로 와서 계신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고요. 대신 또 유튜버 분들은 저희랑 콜라보도 하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또 저희한테는 새로운 감각도 알려주시고 또 저희 NCJ 네일 채널에서 이런 네일이 요즘에 뭐 트렌드예요. 이런 영상도 원해요. 이런 정보도 주시고 또 저희가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NCJ 사랑하시고 네일 사랑하시는 분들은 미사점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사랑하시거나 촬영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동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옆에 NCJ 유튜브 카페에서 또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영상들 저희 내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저희 NCJ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디자인 영상도 더 다변화하고 또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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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